이 자리를 마련해줘서 너무 오늘 가족 추억을 많이 쌓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야지 안녕하세요 처음에 이 모자 받을 때는 흠격 타는 날 왔어요 전단은لة 시작 토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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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들렸다! 이게 너무 재밌었습니다. 에어방송 되게 하는 것도 잘 재밌었어요. 오늘 애들과 함께 같이 뛰어놀아도 딸이랑 좋은 시간 파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, 두 번째 누웠어요? 두 번째, 두 번째, 예, 오, 두 번째. 너무 재밌었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지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